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호두과자입니다. 총 10가지 맛이에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건 슈크림 오리지널 초코 솔방울 소티드 카라멜 소티드 카라멜 초콜릿 mat 확 вкус Enterprise 아 인절미 tout mais vraiment мяс 앙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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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크림 크런치 앙버터 앙버터 흑임자 앙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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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 시나몬 오리지널 먹어봐 오리지널 다 쑤 오 제가 뭐라고 생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참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유 치즈볼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아... 어...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...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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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